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떤 지하철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를 받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뚱땡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식 본이에요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살이 좀 많이 쪘다고 자기 멋대로 임산부라고 판단하면서 자리를 양보한 어떤 할머니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사회인식이 썩었어 바꿔야 돼 이거 원제 임산부라고 자리를 양보 받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날이 되게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널널한 원피스 하나 입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때 지하철 어느 구석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중요한 여자분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올라타더니 제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뭐 그런가보다 하고 아무 신경 안 쓰고 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히히히히 이렇게 웃길래 뭐야 하고 고개를 들어 이 할머니를 쳐다봤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대뜸 아유 새댁 딱보니 임신한 것 같은데 많이 힘들지 저기 자리가 났네 자 얼른 가서 앉아 하하하하 딱 이러는 거예요 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자리가 하나 났나 봅니다 근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요 사실 제가 저희 첫째 출산하고 지금까지 비만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제 첫째 영상 몸통이랑 허벅지에 살이 좀 오지게 많아요 아니 그리고 좋다 이거야 근데 좀 작게 말을 하던가 목소리 엄청나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너무 쪽팔리고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좀 표덕스럽게 저기요 저 임신 안 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 할준마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를 웃으면서 아 그래 아이고 나는 임신한 줄 알았지 이러는 거야 보니까 이 할준마 본인도 당황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더 크게 웃는 거 뭐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걸 떠나서 내가 핑크 산모 배지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좌석은 만석이라 그냥 서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고 정말 쪽팔렸어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이 할준마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니가 임산부로 오해를 받을 정도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장 살부터 빼라 이렇게 해요 네 그래요 그게 맞아요 비만은 당연히 건강에 유해하고 또 관리도 해야 한다는 거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 올라오면 대부분이 그래 그런 말을 한 사람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더 크게 탓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웃으면서 조롱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분홍 임산부 배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지나친 호의를 베풀지 마라 안 그래도 된다 타인의 체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또 판단을 하든 그건 본인 자유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내면서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 물론 그 할머니도 저한테 좋은 의도로 그랬다는 거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뭐 대충 봐도 저희 엄마뻘이라 지금 이러는 거 마음이 쓰이기도 해요 아까 뭐 버럭한 것도 그렇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많이 어렵고 또 더디겠지만 조금씩이나마 우리의 이런 태도나 인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정작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놓치고 또 반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만 쓸데없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글 써봤어요 댓글 1번 이 아줌마가 지금 되게 거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뚱땡이의 자격지심일 뿐입니다 누구는 같은 상황에서 오 자리 게이득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하게 앉아갈 텐데 낯선 사람의 따뜻한 호의조차도 이토록 날카롭게 반응할 정도로 살이 민감하다면 이런데 글 쓸 시간에 치킨은 이만 좀 내려놓고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어떨까 당신의 그 인식을 먼저 바꾸라고 크크크크 그러니까 내 말이 2번 게이득 이러고 앉다니 그건 좀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 그냥 살찐 거예요 이러고 마는데요 창피한 건 잠깐이지만 저를 배려해준 분을 세워둘 순 없잖아요 그것도 할머니인데 안 그래요? 2번 참 사람 심보 우지개도 꼬였네 거기에다가 막 이상한 피해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 쓴이 같은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불평만 하니까 불편해 3번 어머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임신 아니고 그냥 이거 살이에요 히히 이러면 끝날 일 아닌가? 어? 아니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글까지 써가면 인식이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할 문제야 정말로? 어? 게다가 본인 스스로 따뜻하지 못한 외모를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배려를 받아도 불편하다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되덜까? 진짜야 이렇게 그냥 한 번 웃고 끝나면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싫으면 살을 빼든가 2번 나 같으면 아싸 개꿀 완전 감사합니다 됐! 이러고 달려가서 앉겠다 4번 아니 아줌마 그래가지고 이 글의 요점이 도대체 뭐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뭔데 그래서 아? 크크크 저도 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이 댓글이 딱 위에 올라와 있네 2번 그냥 본인이 뚱뚱한 건데 그리고 자기한테 자리 양보해 주신 그 아주머니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아니여 그냥 한나 쿵쾅해야 한풀이지 5번 그래요 그 순간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봅니다 쓰니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쓰니가 보였던 태도는 틀렸다고 보는 게 그 아주머니가 엄마뻘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당신 연세가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새댁이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걸로 여겨서 좋은 마음으로 또 내 딸내미 같으니까 배려와 양보를 했다 이건데 님이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그때 느꼈던 그 무한함 민망함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진짜 임산부를 만났을 때 이게 긴가민가 이러면서 함부로 양보 같은 걸 못할 거라고 봅니다 욕먹을 수 있거든 지금처럼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시민의식 수준도 똑같이 낮아지겠죠 그러네 글을 읽는 내내 뭔가 찝찝하다 했더니 바로 이거였구만 나 같아도 저런 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6번 특히 저는 체형상 몸통과 허벅지에 살이 많아요 야야 아줌마야 이건 그냥 온몸이 다 뚱뚱이라는 소리 아냐 팔은 가는가 봅니다 9번 인식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임신부라 판단하고 자리 양보도 하지 말아라 이거네 그럼 앞으로는 분명 임산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임산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양보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 임산부면 그땐 어쩔 건데 아 진짜 별거지같은 나도 여자지만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정말 아줌마 이 시간에 네가 살을 빼세요 자격지심 개쩐다 정말 8번 그래서 지금 이 아줌마가 말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건 눈앞에 있는 상대가 그냥 살이 쪄가지고 뚱땡이인 건지 아니면 임신을 해가지고 그런 건지 파악을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양보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래야 된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뭐? 들은 사람을 누가 탓한다고 그래? 못나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타인을 멋대로 비방하고 있는 건 바로 너다 9번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요 근무지에서 일할 때 임산부세요? 절대 안 물어봐요 근데 웃기는 게 먼저 안 물어보잖아? 그러면 아씨 보면 몰라? 빽빽빽 이랄지 아 진짜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10번 바로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정작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배려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이 뚱땅아 11번 그 할머니 머쓱해서 더 웃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웃었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조롱하는 건 아니죠 저를 양보하는 거 보니까 본성이 착하고 선량한 분인 것 같은데 분명 조롱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쓴이가 좋은 쪽으로 마음을 가지세요 12번 나도 이거 당해본 적이 있어요 하루는 남친이랑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임신한 거 같은데 여기 앉아라 라며 당신이 직접 양보를 해주더라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창피한 마음이 덮었어요 저는 키 163에 몸무게가 55키로로 뚱뚱은 아니고 살짝 통통한 쪽인데 하필이면 배가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이 나온 편이고 그날 또 원피스가 가슴 아래로 살짝 퍼지는 형태라 더 그래 보였나 봐 그래요 그 할머니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주신 거지만 그때 당시엔 창피함이 너무 커가지고 뭐야 이 할머니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생겼죠 이게 사람 많은 곳에서 안 당해보면 쓴이 마음 몰라요 13번 그러니까 지금 쓴이가 임신을 한 게 아닌데 임산부를 오해를 받아서 기분 더럽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요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정도면 본인이 먼저 관리를 하세요 그 아주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려를 해주신 건데 아니 그게 그렇게 기분 더러웠어요? 이렇게 글까지 써야 할 만큼 인식이 어쩌고 저쩌고 배지가 없어도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혹시나 해서 대답글 이선이가 말은 점잖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다 양보를 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거지 같다 이거지 진짜 말새로구만 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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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그 순간 당황스럽고 살짝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데 어쨌든 글만 봐도 그 할머니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했다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글까지 써가며 사회적 인식이 어쩌고 한마디로 이거 아니야 남의 일에 신경 꺼라 이건데 그래 뭐 그래 뭐 신경 꺼야지 뭐 끌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끝 감사합니다.